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CLS 300D 모델이 입고 되었습니다. 300D가 기존에는 제작년 기준인가요? 300D가 기존에는 없던 라인이었는데 멀티빔하고 어라운드비 옵션이 빠지면서 출고 되었었죠. 그래서 멀티빔 작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었는데 아마 센터 AS 때문에 조금 불안감이 있으셨는지 AS가 종료되고 나서 방문해 주신 것 같아요. AS에도 크게 지장이 없긴 한데 불안하시다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미리 작업하셨다가 최대한 뽕을 뽑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은 비퍼를 좀 남겨드릴게요. 지금은 요런 디자인이죠. 여기에 멀티빔이라고 적히게 될 거에요. 교체되는 부품도 벤츠 순정 부품입니다. 네 CLS 멀티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벤츠 순정 아이템이고요. 아래 멀티빔 로그 보이시죠? 네 순정 새 제품으로 장착됐습니다. 네 CLS 멀티빔 작업 끝! 네 CLS 멀티빔 작업 끝! 네 CLS 멀티빔 작업 끝!